음악 키워드로 읽는 시장입니다. 월요일마다 이분이 오시죠. 박형중 의류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6월 첫 거래 분위기는 좀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실까요? 주말 사이에 확인되었던 4월달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 물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이게 금리 인하까지 드라이브할 재료였나? 물론 안정세는 좀 줬는데 너무 시장이 또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PC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시장 예산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시장 예산치에는 부합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낙관적인 지표는 아니었었어요. 근원 PC 물가 전월 대비로 보면 살짝 둔화가 됐어요. 지난달에 0.3% 상승이었는데 0.2%로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긍정적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8%로 3개월 연속 똑같은 수치 또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해하는 거죠. 2% 후반대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가가 더 이상 오르고 있지 않다.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할 테지만 2%대에 가까워져야 미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를 만지작거릴 텐데 아직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는 여전히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발표된 경제 지표를 갖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죠. 마치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아니면 반밖에 없다. 이렇게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물가 지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달에 있을 6월 FMC 때문입니다. 6월 FMC는 동결 가능성은 이견이 없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보세요? 일단 동결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번 달에는 점도표라는 게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모아져 있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가장 최근 점도표가 3월 점도표였고 이때 올해 기준금리를 3번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컨센서스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서베이를 해봤는데 미국의 주요 아이비들 중에 9월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고 9월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 선물에 반영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펴보면 제가 나올 때 한 45% 정도 됐었으니까 과반이 조금 안 되는 수치고 9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한 47%, 48% 정도가 되고 팽팽한데 금리를 9월에 인하할 걸로 보는 것보다는 동결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은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6월, 7월, 8월, 9월 한 서너 달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가지표, 경기지표, 연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복귀해 보면 시장의 이런 동결이냐 인하냐의 확률이 팽팽한 것도 참 이례적인데 그것을 3개월 앞두고 6월 FMC에서 많은 힌트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시장은 인하하지 마라, 동결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쪽으로 베팅이 상당 부분 돼 있어요. 그런데 연준은 왜 이렇게 인하를 하려는 겁니까? 저도 그게 조금 약간 개아웃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보면 미 연준, 특히 파월이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경도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멘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권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아직 빠른 시점인 것 같고 그게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월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지난달, 작년 말이죠. 올해 왜 세 번씩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연준도 항상 예측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 경기나 물가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예측에 실패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기준금리를 세 번씩이나 인하하는 의견을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준 내에서도 사양한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이런 고집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약간은 긍정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해석하는 것 같아요.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빠르게 볼까요? 금투세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좀 올해는 힘들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투세를 하면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정말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는 더 디커플링의 압력이 높아질까요?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해요. 아직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데 일단 금감원장의 의견을 따르면 국내 주식의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해외 쪽의 주식 투자로 조금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제도 시행 초기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에 대한 저항감도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하는 거는 과세 원칙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금투세 안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손익 통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보는 거 대주주 기준이겠죠.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는 건데 지금은 손해를 보게 되면 5년 동안 손실을 2월 해서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미뤄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전 과세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게 시기의 문제지 도입하는 거는 조금 피할 수 없는 대세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입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세부적인 한몫을 거론하시면서 손익 상가가 5년 동안 유예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처음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5년, 10년이 아니고 평생 아예 도입을 해야 된다. 평생 동안 손해본 사람은 세금을 매기지 않고 평생 동안 지금까지 투자해온 시기가 20년, 30년 이내도 그때 이익이 남은 세금을 거둬야 된다. 이런 이견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 하나 여쭙고 싶은 건 금투세는 좀 민감한 얘기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세금이요. 복귀해 보면 자산시장이 커진 시장에서는 다 세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의시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크리프터도 과세가 하느냐 말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금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금이 있는 곳에서 항상 마켓이 커지는 거다라는 것을 담보한다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금에 적용받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 따르면 주식 투자할 때 매매 차익 자본 이득이 연간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넉넉히 잡아야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한 5% 될까 말까 일 것 같아요. 그 말에 즉슨 95%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아니요. 세금 부가 대상이 아닌 거죠. 5천만 원까지 못 본다. 5천만 원까지 못 본다. 만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커지고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세금 확충의 수단으로 있으니까 그런 걸고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세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는 약간 어렵다는 것으로 국내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화두인 것 같으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6월 첫 거래일이니까 외환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다시 원화가 약해요. 도대체 6월 달에는 유럽도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달러가 다시 연초처럼 공포스럽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6월 전반적으로 우리 달러 환율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박스권일 것 같아요. 박스권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1,400원에 가까운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앞서 말씀 FMC가 있는데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것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데이터를 조금 봤었는데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 비중이 1.6%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고 그게 이제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 밖으로 성장률이 좋긴 했지만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게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조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깝게 있는 미국채일 것 같아요. 미국채 금리가 10년 무리죠. 4.3%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4.6%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꽤 큽니다. 보통 일반적인 때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한 3% 조금 넘는 수준인데 올해 내년 그 다음에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적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국채 금리가 쉽게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말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연간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6월 FMC 때 예상치 못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을 위험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올해 한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6개월도 좀 안 지났죠. 올해를 복귀해보면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 연평균 달러 환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6월 첫 거래이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 모든 기회와 위기가 온다는 측면에서 환율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은행 박형준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